겨울은 야생동물에게도 혹독한 계절입니다. 충북 야생동물보호센터에는 질병에 걸리거나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 사고를 당해 구조된 개체들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옥천의 한 야산에서 구조된 너구리입니다. 털이 빠지는 개선충증에 걸려 피부 일부는 이미 갈라졌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개선충증에 걸린 너구리는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한파가 이어지는 이맘때에는 면역력이 저하돼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너구리는 겨울철 가장 많이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 하나입니다. 자기 컨디션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체온이 내려간다고 보실 수가 있죠. 겨울철 야생동물센터로 들어오는 개체수는 줄어들지만 구조된 동물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민가로 내려오던 고라니는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고 서식지를 옮기다 덫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너구리는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철새들의 구조 사례도 많습니다. 장거리 비행에 무리에서 도태된 독수리 등 겨울철새들은 민가나 도로가에서 탈진된 상태로 발견되기 십상. 반대로 파랑새나 새오리기 등 미처 남쪽으로 떠나지 못한 여름철새도 여럿 구조됐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센터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겨울잠에 들지 못한 멸종위기 중인 토종거북 남생이 또한 야생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적어 센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벗어나서 먹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나 야생에 산에 놓은 덫에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서운 한파와 함께 부족한 먹이, 매년 겨울은 야생동물들에게도 가장 혹독한 계절입니다. CJB.